교회를 긍정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모든 나의 삶이 어떻든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자기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좁게 만들거나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가족이에요. 만약에 그 자녀가 나가서 자기 가족 얘기한다면 그건 뭐라고 해요? 누워서 침뱉히라고 해요. 저는 그 속담을 다르게 한번 바꿔봤어요. 음문물에다가 쓰레기 버리기. 내가 퍼마시는 생수에다가 쓰레기를 퍼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물과 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씀을 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긍정하고 축복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긍정하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일단 현재를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39년 동안 한 번도 갈등과 싸움과 나눔이 없었던 교회.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자랑한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채질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부채질을 저 위에서 좀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팬을 좀 세게 좀 돌려주세요. 뒤에 있는 분. 아무도 안 일어나세요. 누가 가셔서 팬을 좀 돌려주세요. 더 세게. 더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긍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실 긍정하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 그래서 말하고 듣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긍정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 소위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긍정이라는 것이 그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어떤 파워라는 요새 제가 최근에 정유선 교수라는 분의 글을 잠깐 읽었어요. 정유선 교수는 누구냐면 한국에서 대학을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공부해서 교수가 된 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오셔서 공부해서 교수된 분들 우리 교회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면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얼마나 보는 사람이 안타까운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태어나서 9일 만에 아주 심한 황달에 걸린 다음에 뇌성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키웠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분이 대학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한 어떤 한계를 느끼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된.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도 됐지만 결국 자신의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세우는 파워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의 긍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함께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챌린지죠. 요즘에 미국의 67%가 디벌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깨지는 요새 상황이죠. 그런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39년 내년이면 40년 되고 앞으로 또 50년 60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카리스마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움직이는데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희 교회의 카리스마는 바로 이 평화. 그리고 함께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리더십과 성도들의 그런 모습.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죠. 우리 교회가 꾸준히 4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39년 동안 해왔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열 교회 중에 좋은 소식 듣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대요. 아홉 교회가 다 힘들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거나 왜냐하면 한인들의 유입이 적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다가 한인들도 이제 노령화되기 시작하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대학가에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생들이 별로 옛날만큼 유학 오지 않습니다. 유학 온 대학생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옛날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가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가 남문유저지 한국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긍정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 우리 부활절에 여러분들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때 1부 예배 때 150명 보고 우리가 함께 2, 3부 조인트 해가지고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우리 크리스 미니스트리 다 의뢰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600명 이상 보였어요. 모자라가지고 2층에서 의자 내려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도합 그때 750명 애들까지 다 해서 750명이 부활절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숫자가 성장했다고 답니까. 물론 숫자만 성장한 것 가지고는 다 우리가 성공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숫자의 성장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카리스마가 뭐냐 바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성숙한 리더십과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어머니 학교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난주에도 어머니 학교 때문에 오신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2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에 오니까 굉장히 밝아요. 우리 교인들이 밝대요. 우리는 잘 모르죠. 밝은지 어두운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밖에 있던 분이 오면 비교가 된다는 거죠. 밝은 교회 평화로운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 카리스마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를 긍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교회를 긍정한다고 하는 것이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천국에 가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을 긍정하고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당장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금방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올 거예요. 왜? 그것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회가 앞으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마음을 묶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 교회가 점점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창립기념 감사주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새 게시록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난 본문이지만 제가 이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는가 보니까 일단은 빌라델피아예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옆에 있잖아. 필라델피아, 빌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요. 필라델피아, 빌라델피아가 뭡니까? 필레오,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게 형제라,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게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빌라델피아 옆에 있는 체리일제일 교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곱 교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열린 문이라는 게 뭐냐 교회 문 밖에 열어놓으면 열린 문인가 성경의 게시록 4장 1절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 천국의 문, 미래의 문, 영원한 문 그 교회가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 뭡니까? 바로 천국의 비전을 가진 교회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 미래의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와 죄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집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붙들고 지직한 바에서 묶여가지고 그때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로부터 풀어져 나와서 앞을 향해 찬양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미래를 향해 미래의 비전을 향해 미래의 지향적인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옛날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참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좋았던 얘기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면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크게 저놓고 지금은 사람은 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꽉 찼었는데 벌써 죽어가는 교회의 증상이라는 거죠. 또 현재 부족한 것만 갖고 붙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묶여있는 교회의 증상이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게 뭐냐 따지고 그거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가능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거다 하면서 함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열정이 생기고 하나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10년 동안 두 번의 장기 계획을 해왔어요. 5년씩 5년씩 가만히 보니까 그런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랑관이죠. 2006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천명 정도 될 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면서 그러면 우리의 교회 퍼실리티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천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했던 것이 그때의 비전이었어요. 그랬더니 5년 후에 만들어졌고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 이가 안 좋으면 큰일 뿐이다. 그때는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것도 아니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식사도 하고 우리가 연합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올 여름부터 다시 장기 계획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제3차 5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년 4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몇 주 후면 위원들이 만들어지고 발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문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이 문이라고 말해요. 열려있는 문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알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찌고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함께 크게 오늘 창립 기념주일도 맞았으니까 크게 한번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표어를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 열린, 체리일, 제일교회 이걸 영어로 우리가 또 바꿔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오픈마인드, 오픈처리지 열자의 얘기죠. 문만 활짝 열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면 이 지역이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뭘까? 빌라달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함께 우리 성경 9절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칭 유대인을 바꾸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빌라달피아 교회에 와가지고 절을 한다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와서 절할 수 있는 교회가 뭐냐 저는 그것을 말을 바꿔서 존경받는 교회 단순히 좋아하는 교회에서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교회 좋아하는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있다. 좋은 일 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참 잘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일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리고 와서 교회를 향해서 존경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찾아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분이 목사님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블라블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좋은 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열린 교회로서 이 지역을 향해서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알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데 체리일제일교회가 앞으로 그 사역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제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소외되고 외롭고 구석에 박혀있는 머물러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굉장한 챌린지가 되는 사역이야. 와 그렇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 교회로서 체리일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기대가 그냥 모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과 외로운 곳과 슬픈 곳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함께 붙들고 끌어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감이구나.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정말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40주년이 내년이면 될 텐데 40주년을 기해서 새로운 그런 사역의 지평을 연다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였다면 앞으로는 존경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지난주에 세월호 1주년이었더라고요. 4월 16일이.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한 기사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이번에 세월호 희생자가 304명이죠. 물론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290명인가 이렇게 되고요. 270명인가. 그런데 이 304명 중에서 크리스찬이 76명이래요. 많은 거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76명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76명의 가족들 중에 80%가 현재 다니고 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갔던지 신앙생활을 아예 그만뒀던지 1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정치적인 요새 같은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그 가족들이 그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 아파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아픈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면전 전에 샌디오그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공공기가 훈련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샌디오그의 민가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해픈티비의 우리 한국 가정이었죠? 바로 윤동주 씨라고 하는 분의 가족입니다. 윤동주 씨는 커피숍을 해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있던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아내와 어린아이 둘, 아이 산간호하기 위해서 오셨던 장모님은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충격받은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CNN이 찍고 온 기자들이 모여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그분은 서가지고 저는 그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샌디오그 연합감리교회 신영강 목사님이 함께 바짝 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분들이 가셔서 거기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도 작년에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외롭고 힘들고 슬퍼하는 그 한 형제 옆에 우리 교회가 함께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심볼릭한 그런 어떤 행동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위로받고 그래서 거기 이 어렵고 억울함 중에서도 이 형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 다가가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은 뭐냐? 승리하는 교회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죠.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고 상처가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의 삶에도 아무도 문제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겨내느냐 거기에 묶여서 넘어지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교회는 뭐냐? 그러한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승리의 멸류관 놓지 말라. 승리의 멸류관 계속해서 붙들며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금방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에 앞부분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인내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함께 마지막 구절 크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받는 길.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 많은 시험이 많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장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갈등이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이거 원한다 나는 이거 원한다 자기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결국은 싸우고 갈등하고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 지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이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만 있을 때에 거기서 평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지금까지 갈등 없이 평안을 유지해왔던 것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왔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 특별히 교회 평신도 리더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인내하시는구나 그걸 다 소화하시면서 애쓰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왔구나. 그래서 보면은 모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요 인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뒷얘기를 보면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아름다운 행복한 평안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제 오늘 39년을 맞는 이 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현재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시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시는데 미래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세상의 우석진 곳을 찾는 그래서 존경받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721제1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어렵고 힘든 사람 옆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